140짜리 있구요 두 마리 다 잡을까요? 145 어디갔어? 우선 쟤부터 쓰러트리자 145 탈출했나? 아까 아르진 앞에 낑겨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간거였어요? 말은 또 뭐야 저거 우선 140부터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또 안보이네 여기 뭐있다 레벨 몇이니? 140 얘도 있네 쟤가 140인가보네 저 노란 액기스는 뭐에요? 이거 방송화면 제가 볼게 아 방송화면이 아니네 얘가 145 같아 모카형에서 오세요 이거 방송화면 일러스트 해외님이 그려주신거에요? 네? 방송화면 하기전에 해외님이 그려주신거에요 두마리 동시에 하고싶은데 이거 나방 때리면 저거 노란색 먼지 나오는게 뭘까요? 저거 맞으면 그 파키리노 아니 파키노 아니고 뭐였지? 트리케 닮으네 예 파키노 쟤가 기력 다 없애잖아요 네 근데 그 매미나방은 기력을 안 없애는데 대신 완전 느리게 해요 음 가까이 가면 안되겠다 오히려 기절을 하네 네 저거 탈 수 있어요 쟤도 탈 수 있어요 나방을? 나방 엄청 작아보이는데 저거 탈 수 있어요? 네 탈 수 있어요 옛날에 그 그냥 나 혼자 들어가고 따라하니까 포켓몬 서버에서 나비타고 당길 때가 제일 귀여웠는데 끌어안고 타는거 저 등에 타요 아니면 매달려요 등에 타요 골 아프다 한 장 저거 제가 배워놨어 왜이렇게 기절을 하네? 오케이 굴러 떨어지는 것 봐 140 부잡았구요 140 어디갔니 145에요? 예 지금 저희 집에 140도 하나 있어요 2개 잡고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2개 잡고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나방 한 장 안 배우셨지만 예 저 스킬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배웠어요 괜찮아 스킬 아마 C 누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스물여섯 발라맞고 흠 기절 빨리 안풀리네 아자와자 냉장고 딱 만들어야지 140을 찾아서 스테미너도 감소해요 나방 가스 맞으면 90짜리 이건 죽일거고 아까 두마리도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어디갔지? 나코틱은 왜 그렇게 많아요? 저거 레벨업 하려고 잔뜩 만들어 놨어요 집에 있는거 전부 다 갖고 왔어 어휴 빡빡아 와이븐있지 그걸 왜 다 몸에서 지니고 나리십니까 아 저거 독화살 급하게 만드느라고 나방이 안보인다 진짜 위로 올라가볼까? 슈블리님 저희 거기까지 가기 힘든데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하나 만들까요? 와이븐 날라다니는데 뭘요? 에이모스로 아까 그것처럼 딱딱딱 해가지고 다섯개 그래요? 140 나방 어디갔어? 진짜 안보인다? 나중에 나타나면 할까? 그 길이 어디였지? 80에 60이요 소금을 만들어야되네 소금을 만들어야되네 저 뒤변에 뼈가 있나? 얘랑 얘 빼고 여기 갈증 엄청나네 왜 이러지? 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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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도 냉장고 만들까요? 네 냉장고 우유 썩을 것 같아 음 장고장고 냉장고 여기 스톤 30개 야야야야 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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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딜로 있네 여기 아르바딜로가 아니고 저거는 나무늘보인가 스톤 30개 됐어 스톤 다시 갈고 아 나 저거 말 신경 써요 미치겠네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잘못 열었다 아우 좀 들어가라 너 아 이거 단축기에서 빠졌구나 아 볼라가 5번 볼라가 5번 까까영 어디서 봐요 까까영 어디서 봐요 까까영 들어올거에요? 까까영 들어올거에요? 까까영 들어올거에요? 아 아 찾았다 이거 말고기 어 캠프하이어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죽어있는데 아 기절한거 셀링 셀링 지금 암살림 집에 들어왔어요? 네? 네? 집에 암살림 들어온거에요? 네 저거 들어왔어요 2시간 40분이네? 소금 빨리 만들어야겠다 뭘 샤워하면서 방송을 봐 하 이다 들어 오세요 아 아 그리피를 한마디 더 테미널까요? 뭐 아래 예 이 정도 쓸모도 음멍 음멍 차라리 아래 재미네 한칸 더 봐야 돼 어 여기 늑대 있네? 사막인데? 왜 안만들어져? 캐찰은요? 캐찰은 설산지역이 맞죠? 아아 내 몸에서 만든거 아니지 너 언제 하냐고 캐찰 저희 레벨이 돼 아주 70렙 찍어야 되는데 깍까형 암살형 따라가기 하면 되잖아요 지금 따라가기 조금... 1개 2개 3개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3개 세븐님 늑대 테이밍 하실래요? 늑대 레벨 몇자리인데요? 늑대... 주변에 늑대가 많거든요? 그냥... 높은거 찾아서 하면 될거같아 그래요 티라노를 테이밍 못하니까 늑대라도 테이밍 못하니까 필로 어딨지? 프라인 아직도 안됐어요? 네 몇 퍼센트에요? 뭐래? 몇 퍼센트에요? 74% 아... 한 30분정도 있음 되겠네 암살님 이따가... 가스불 켜놓고 갔던데 클라임 죽을뻔 하셨네 네 암살님 이따가 램프 좀 만들어줘요 찰램프 아무것도 없는 프라이팬이 활발 타고 있대 으아 다섯개 까까 형 지금 샤워 중이면 빨딱 벗고 있겠네 이번에 배그 샀는데 뭔가 돈 낭빌린 듯 왜 제일 지금 유명한 게임이 그건데 파다 왜 이렇게 어빌라스 하니깐 아 여기 두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경사가 져가지고 들어왔지 전에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이렇게 경사진거를 확인을 못하고 갔거든요 저 어디면 이거 부수지 않겠지? 아씨 두개 더 만들어야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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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보네 티끌 못해 쎄 티끌 못해 쎄 어우 나 진짜 배고파 에? 신호님이 저한테 말것이 있네 흐흐흫 뭐라구요 저 암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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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왔는데 몰라요 스팀 옷 사달라 하시는데 1850원이라고 옷이 1850원? 네 아 18500원 서로 옷 사주는 사이에요? 장.. 장사 저벌려 하나 본데 뭐 갑자기 가격을 펑 내렸네 그러니까요 아 옷장사 이제 하세요? 아니 사업했다가 지금 옷 안 팔리나 본데 아 콜라.. 아 콜라님 11님 유황 있으세요? 유황이요? 네 16개 16개 밖에 없으세요? 그거 원래 집에 있는데 갖고 올까요? 너 뭔데 근데 아 괜찮아 필요 없을 것 같아 16개면 충분하겠지 유황으로 뭐 하는데요? 그 천연소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요 그 유통기간이 조금 늘어요 아 유황으로 천연소금을 만들어요? 유황이랑 천연소금이랑 합치면요 저장용 소금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보관용 소금 뭐가 또 그렇게 복잡해 여기 만들.. 여기 첫 번째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뭐 없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절구화공이 아아 여기서 만드는 거야 또 천연소금은 어디서 나요? 그 뼈 있거든요 뼈? 엄청 큰 뼈? 그거 캐면 돼요 주변에 있는 거 리고님 안녕하세요 보관용 소금이 많으면 이게 늘어나나? 시간대? 이 바구니에 있는 게 보관용 소금이겠지? 다박에선 이게 필수에요 특히 우유보관용 소금 하나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 용케살았는데 30명 무고 어휴 나 배고파 양고기니까 지금 넣어도 될라나? 지금 한 300정도 달았는데 오, 우드타치 하나도 없네 보관용 소금이 부패가 두 배가량 늘어난다는데요 아, 부패하는 시간이 와, 소금이 그런 용도야? 야, 이거 죽을 뻔했구나 아까 내가 너무 정신없이 싸버렸어 고기 안 먹는데? 술 먹나? 나방이니까 설마 열매 먹나? 근데 푸드 이거밖에 안 줄었는데 늑해요? 양고기니까 될 줄 알았는데 왜 그걸 안 먹네? 초식 아니야? 시원한 점이 있어? 저기 초식이었단 말이야? 이거 왜 드링크가 안... 아, 못 땄어 아, 여기 물 먹기 겁나 힘드네? 여기 겁나 힘드네 여기 아, 못 땄어 이거 왜... 감설님 사전 예약하래요 어떤거요? 부패님도 안녕히 오세요 배틀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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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게임 게임즈가 오픈하잖아요 카카오에서 오픈하잖아요 카카오에서 오픈하잖아요 배그를요? 네 근데 배그 나 별로 안 맞던데 나한테 배틀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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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버 리뷰 아, 간만에 방금 켰는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밥 먹고 오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도망가지 마세요 왜 나를 못 움직여요? 한시간 뒤에 키신다면서 안키셨잖아요 또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뭐 카카오 아닌데요? 저 이제 거의 다 깔려가는데 도망가시면 안돼요 밥만 먹고 올게요 니코가 여긴가? 배그 카카오는 PC방 무료 스팀 배그는 그대로 아, 잠깐만 이거 매미나방 그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맞다 망하는데? 서버 제때 안들어오네 기절 수치 좀 더 높여놓고 나가죠? 나 꼬집 다 시블리미 가지고 계시죠 리자드 분노 리자드 뭐 만들었다 제일 왼쪽 박스 오케이 오케이 나 꼬집 안 만들어도 되겠다 2,000개니까 2,000개니까 1,000개쯤 됐을 때 그때 만들어야겠다 1,000개쯤 됐을 때 그때 만들어야겠다 이따가 뭐 늑대도 잡고 이것저것 다 해 이따가 뭐 늑대도 잡고 이것저것 다 해 늑대는 아르전이 있어야지 편한데 나 왜 이리 임대는 쓸데없는게 많아 나 왜 이리 임대는 쓸데없는게 많아 나 왜 이리 임대는 쓸데없는게 많아 말 잡으면 프라임 주나요? 말 잡으면 프라임 주나요? 프라임 안 줄걸요? 기절 수치만 조금 높여놓고 밥 먹고 봅시다 기절 수치만 조금 높여놓고 밥 먹고 봅시다 이렇게 많이 해도 필요없잖아 이렇게 많이 해도 필요없잖아 다음번 이왕 이렇게 생기면 하나 더 키울까요? 140자리 140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날라갔지? 그 후로 보이지가 않잖아 한번 찾아볼게 140자리 여기 앉아있는데요? 어디요? Here you go 여기 앉아서 기어다닌는데? 어디 1층에 계세요? 뒤에 뒤 뒤 뒤 뒤 아 얘네? 야 너도 기절하자 기절 시켜놔야지 저거 리프트하면 없어질 수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오쒸 칠리님 밥 먹고 오면 딱 열리겠다 서버 오늘 방송 다시 안키면 용 무지 먹을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채찍 만들어주셨는데 써보셨대? 아싸 뒤로 튄다 그래 니 친구 앞으로 가야지 이번엔 조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뭐 PC방 워낙에 컴퓨터 사용 좋지 않나요? 요즘 PC방 다행이 좋죠 요즘 PC방 채찍 불고 뭐해요? 채찍 이거 싸울때 쟤야 되는데 수진이 형은 언제 들어올건데 아 내일 들어온데쟤 어우 똥방구 야야야 10분 남았다 10분 아직도 10분이나 남았어 140이라 그러면 기질 빨리 안하네 좀 천천히 써야돼요 아까 140 붙이면 개피하네 아 그 다운 안걸리네 몇프로 됐어요? 86% 이따 서버 열릴때쯤은 다 되겠네 충분히 되겠네 아우 좀 쓰러져라 아우 좀 쓰러져라 됐다 됐다 아 여기 들어가기 싫어 플레임 저 딱 바라보고 계세요 아 또 뺄게요 네 무기 안들고 있을거야 이거 공룡도 때리면 움직이는거 아세요? 네 도망가더라구요 검은색 옷 입고 있어야겠다 채찍되고 나방 죽으면 어쩌려고 됐다 지민님도 하나 드릴게 나 레벨 1마도 더 해야되나? 저 채찍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제 몸에 넣어놨잖아요 그냥 버려놔야돼 채찍 레벨 몇회 배워요? 채찍 이거 한 십 밀레벨 배울걸요? 근데 없던데? 채찍채찍채찍 채찍 그거 데미지 별로 안쎄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원깨기용이에요 자원깨기용 그걸로 자원깨이면 많이 나와요? 네 자원깨기용 많이 나와요 채찍가 안보이는데? 포기 포기 부메랑도 있는거 아세요? 네 부메랑도 주셨잖아요 그것도 던지면 계속 던지면 기절해요 어헝 그래서 스코치에서 그걸로 기절시켜요 그때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 새로이 나온게 엄청나네 아 근데 이게 원래 아일랜드에서는 없어요 이게 라그나루크라서 스코치드랑 아이템이 합쳐져서 그래 램프 47 램프 47 하아 내 경험치 레벨 한건 넣기 힘든데 수수바님 오랜만이세요 아 멀리 가을 1 2 3 4 5 4 4 4 5 5 5 대기 와 짜증나 물 못 먹어 또 시즌패스 49,000원이에요 도웨이 잡았다 이거 뭐 세이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2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스코치더스 사서 그런가 그만큼 가격 깎아주나 보네 이거 우물을 좀 설치해야겠다 엔그램의 오른쪽 이게 열쇠 모양 시즌패스 앞으로 나오는 디엣이 전부 다 주는건가 예 근데 그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 디엣이 아 이게 아일랜드 표시구나 앞으로 나오는거는 다 주나 다 먹었죠 지금 디엣이 안나왔는데 미리 시즌패스 사면 그 뭐지 스킨 칼스킨이랑 투구스킨 준다는데 5분 남았네 가오님도 이거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되게 잘하신다 칼스킨이 줘요? 네 칼스킨이랑 투구스킨이었나? 무슨 칼스킨 이것도 뭐야? 무슨 칼스킨? 무슨 칼스킨? 무슨 칼스킨? 무슨 칼스킨? 아 여깄구나 채찍이 아 이러니까 내가 암만 찾아도 안 보였지 어 고맙습니다 가오님 평생 바보 될 뻔했네요 스코치더스 스코치더스 맵 신기하네 해보고 싶은데 그 비싼거를 살라구요? 산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는데 스코치더스 쓰레기에요 사지마세요 그건 개인차죠 거기에 못살아남아요 스코치더스 스코치더스 4분 남았다 방금 물 먹는게 떴었어 먹을 수 있어 불곰님이랑 일사님이 잘하던데 뭐라고요? 불곰님이랑 일사님은 스코치더스 잘하시던데 고수들이 하시던데 우리방 안오시는 두 분 아씨 불 못 먹어 10월에 추가 예정 요번에 요번 디엘씨가 10월에 나온다고요? 아 또 못 먹어 10월에 끝나가는데 11월에 엔그렘포인트 얼마나 갖고있어요? 10월에 끝나가는데 아직도 안나왔잖아요 264요 엔그렘포인트가요? 우물좀 만들어주실래요? 우물 거기 만들어봤자 비가 안오잖아요 거기자리에 우물 여기 수원지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아아 잠깐만요 물좀 먹고 10월이 아직 안나왔어요 아 나 또 느린거 타고 와가지고 10월에 끝나가 근데 3분 남았다 아 카스킨이 이거구나 아 카스킨이 이거구나 아우 물 먹기 겁나 힘들어 별로인데? 별로던데? 그냥 일반 카스킨이 더 이쁘던데 야 집에 가야돼 리부 뜨기 전에 집에 가야돼 우물 철우물 만들면 되죠 그냥 우물이라고 적혀있네 제가 영어로 되어있어가지고 우물이 영어로 뭐였지? 기억이 안나 갑자기? 뭐 서버리그 타면 아 나 집에 들어가는길 까먹었다 여긴가? 여긴가? 이를 꾹 누르면 된다고요? 그리핀 짝찍기 시켜보고 싶다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종하구요 우리 밥 먹고 와가지고 다시 합시다 우리 기절아 풀리지 좀 말하라 시베님 이번 서버에서는 그거 꼭 해보실래요? 골룸? 골룸? 골렘? 네 그래요 해봐요 골렘만 한번도 안해봤어요 아까 그 노란색 바위가 골렘이었나봐요 골렘도 한번 해보죠 난 친더가서 잘거야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ㅎㅎ точно